하와이 휴! 휴지입니다! 자! 오늘은! 플로이 스타즈! 만화 알리 액션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또 오랜만에 브라투아트님의 영상 준비했구요 여러분들도 브라투아트님 채널 많이들 놀러가셔서 구독, 좋아요,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! 그렇다면 또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진행이 될까요? 한번 떠나봅시다 배경을 보아하니 불을 부린 것 같거든요? 우와 챔피언스 리그급의 웅장함 뭐야 VS 이번에 샤크레온과 그리고 프랭크 결승전인가 보네요 대릴까지 합세해가지고 자 일단 첫 번째! 거의 뭐 전설팀이거든요? 크로우 앤드 휴파이크 앤드 진 포스는 거의 진이 골키퍼인데? 오우 그렇지 얘네들 떡대가 어마무시합니다 예 불을 볼에서 프랭크가 굉장히 좋은 캐릭터잖아요 오우 한 방에 트리플킬 뭐야 자 다음은 샤크레오 뛰어갑니다 도잉 가볍게 1대 0 이거 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프랭크 팀이 굉장히 유리해 보입니다 자 다음 이렇게 식기탕 할 수는 없지 복수의 시간 된다! 오우 개인기 화려해 역시 전설크레오 또다시 길을 막고 서는 프랭크 오우 알깍이 뭐야 자 이제 단 한 명만 넘어서면 골입니다 어? 오우 오우 살인테크 뭐야 그냥 볼로 보냈는데 너 룰볼에서도 경고나 이런 룰 있으면 재밌겠다 새로운 룰 추가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유 루즈 유 루즈 어? 프리킥 프리킥도 있어? 아 시아림은 성마 그 날강두 그 강두 뭐야 아 우리 형은 이제 메쉬인데 아 크로우 실망스럽네 진짜 아 아 딱 그 자세 나오네 하 이거는 넣어도 노인정이야 어 띠띠띠띠띠띠띠띠띠 그 강두 조존 아잇 날강두가 그렇지만 날강두가 날강두 했을 뿐 아하하하 아하하하 그것도 못넣네 어 뭐야 게임 아니 인스턴트 리플레이? 뭐 거기서 VAR을 돌린다고? 또 와 뭐 뭐야 하하하하 하하하 어어? 이건 아니지 에반데? 하하하하 와 제대로 강두 해버렸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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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크 꼴보기 싫네 진짜 자 다음 스토리 또 갑시다 자 이번엔 어디입니까? 쨍그랩인거 같은데요? 자 이번에 또 합류한 샌디죠? 전설브롤러 샌디 그리고 승흥수술에 성공한 엘프리모 리코 그리고 다음 상대표는 파이퍼 칼 8비트네요 너프 먹어도 사기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샌디 약간 샌디 팀이 유리해 보입니다 어 야야야야야 빠브로스 먼저 엘프리모 선두 지휘하네요 따라와 어? 띵 아 아 저 자식은 다 좋은데 저게 문제야 맨날 졸아 맨날 시도 때도 없이 졸다니까 야 정신 차려 어? 아 싸다구 가차 없이 싸다구로 날리네 아 아 아 졸려 귀찮아 애 가지가지 한다 진짜 리콘 업üllt 레드 와이파이 까지 걸렸어 맨날 나가 그냥 나가 우리팀이 유리해 보이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네요 자 일단은 젠그렛 뿌려줬습니다 우리 둘이서 suppose 달려 자작 Θα샌렌 아우 누구야 전격 완료 후 후 어때? 어 참 볼 수 없다! 프리모! 도first해서 일단은 이 쟁그래 내 꺼입니다! 손 낼 생각하지 마 . 하하하하하 멍청한 녀석 전장 한가운데로 들어오다니 난 이제 이축 어 옭 어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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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와중에 또 자? 일어나!!! 정신 차려 인마!!! 어? 앉았어! 나 일하고 있었어! 샌드스톤 발사 발사! 도움논 끝났어 허틋거리 하지말고 내가 끝냈다 엘프리 뭐야? 고생했어? 아까 깜빡 졸아가지고 응응 뭐야? 엘프리 뭐 낚시였어? 잠깐만! 구멍이 있어! 최후의 승자 리코? 거의 뭐 버그급 순간이동인데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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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아 왜 저한테 그러세요? 저 아무것도 한 적이 없다고요 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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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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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우스 하하하하 하하하하 팀으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! 오늘의 마지막 소리 떠나봅시다 엉? 엉? 2090년에 브롤스타즈의 모습 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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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엉? 엉? 우리는 언제까지 싸워야 되는 거요? 엉? 엉? 이거 거의 뭐 할배 브롤이네? 엉? 저기요 할아버지 그거 깨부실 힘은 있으세요? 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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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왕년에는 잘나갔는데 말이야 요새는 이거 하나 깨부시는 것도 어휴 이렇게 우리 어서야 아니 아니 게임 어 엉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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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내가 이기구만다 거의 뭐 지금 백년째 싸우고 있는 브롤스타즈네요 거의 지금 오늘내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자 봄박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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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프리머 할배 아직 정정한데? 내 자식아 내가 아직 살아있다 임마 마음만은 쉽대어 임마 우와 아우 하지만 그 충격으로 둘 다 사망 홈파이크야 너 왜 이렇게 늙었어 꽃도 다시 들은 거 봐 아이고 할배 선인장에 할배 까마귀에 총 엉 여기도 백년째 이어진 싸움이군요 끝낼 때가 왔어 아뇨 와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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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와라 피곤해 조금만 자다가 싸우자고 응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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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전 불사조.. 불사조 크로우가 이런 의미였나요? 불사조 크로우가 이런 의미였나요? 어? 설마 놀라서 사망? 오 마이 갓! 어? 뭐야 지는 왜 안 늙었어? 아직 멀쩡하네요? 잠깐만 저 콜트 씨! 콜트도 연세를 좀 많이 드셨네 연세를 좀 많이 잡수셨어 아이고! 틀리가 빠져버렸네 아니 너 이 자식 왜 백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피부가 이렇게 탱탱한 거여 나와라 나의 동료들이여 할벤져스인데요 할벤져스 하하하하 자! 저 젊은 놈 혼내가지고 우리도 틀리가 좀 벌어보자고 일로와 이 자식아 어디 젊은 놈이 말이야 어른이 얘기하시는데 그 눈말뚱말뚱 쳐다보고 있어 일로와 공격! 틀리를 위하여 다윈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공격해 공격해 오마이갓 콜트 이곳에 참들다 혜헤헤 헤헤 어? NO 뭐야 이건 아니자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